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슈퍼스타K 29회 바보처럼 1부를 마치면서 광고 선정도 안했어요 아 맞네 엔지니어가 알아서 이왕 광고로 들으신 마당에 다시 또 소개해드리자면 딴지 마켓은 모든 인프라를 다 갖추고 있다 비록 20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을 뿐이지만 딴지 마켓을 20여 명의 직원이 한다고 하면 아니죠 그중에 20여 명도 안 돼 딴지 마켓은 그만큼 1인 20여 아 그렇죠 1당 20을 하고 있죠 1당 20 되나요 1당 20 좀 힘들어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를 다 갖추고 있어요 뭐냐면 광고 제작이 됩니다 광고 유통도 시키고 있죠 저희 자체 방송으로 그 유통된 광고로 딴지 마켓은 상품도 팔고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지죠 쉽지 않은 겁니다 지난주에 소개한 거 뭐지 스파 스파 브랜드 그렇죠 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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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 우리 청취자분들 그것도 우리 착각이 있어 아니야 난 좋아한다고 생각해 오늘 이분은 원래 청취자 후기로 화창 열어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가 곧 청취자 후기 특집을 마련할 예정이에요 그때는 절대 저희가 매주 방송을 준비하다가 지쳐서 그런 면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열찬 피드백을 따로 특집 방송으로 번외편으로 피드백이 너무 많아요 전해드리기 위해서 특집 방송을 다음 주 중으로 아마 계약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하고 싶어서 제가 글도 올렸잖아요 그렇죠 전화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쪽지가 않아 쪽지 한 분 오셨는데 가업걸 청취자가 보냈어요 들어와 가업걸 어 들어와 걸게요 연락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뭔가요 그래서 청취자 후기 오늘은 슝 슝 할 예정인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지난 방송에서 미국을 자본주의의 맹하라 그래가지고 맹주와 총알 아차 그렇지 아차 싶었죠 왜냐하면 맹하는 너무 좋아해 콩이 너무 좋아해 내가 실수하게 그렇게 행복하니 맹하는 사실은 새롭게 유망주 같은 시야시 막 태동 자본주의의 총화죠 총화 혹은 맹주죠 그렇죠 그거를 저희 합성 게시판에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크 스님의 이미 저를 쉴드를 쳐주신 건 굉장히 놀랍더군요 아 호작기자는 그런 뜻의 맹하가 아니라 맹주와 총화를 합성한 게 아닐까 아브라크 스님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다른 분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만져주세요 만져달래 편집을 해달라는 얘기죠 명백하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도 찢기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혼나갔는지 아니면 제가 무식해서 그랬는지는 여러분의 자체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진호님이 실드를 쳐주시네요 진호님 감사합니다 그거는 뭐 제가 뭐 저는 사실 무식하기도 하고요 말이 혼나가기도 하니까요 미국은 자본주의의 맹하가 아니라 총화입니다 총화나 맹주입니다 시가 졸라 클 수도 있잖아 근데 이렇게 자체 실드 한 번 쳐주고요 그럼 바로 오늘 주제로 넘어가죠 글로벌 창조경제위원회 오늘은요 참 우리 방송도 신기한 게 암만 생각해도 웃겨 이게 왜 왜 2부의 주제를 다뤄 아 보통 그렇지 않나 아니야 원래 메인 이벤트는 뒤에 하는 그렇죠 이번 주 창조경제위원회 택배 특집입니다 네 택배야말로 일상생활을 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이거만한 힐링이 있나요 그렇죠 맞아요 택배 온다는 문자를 받으면 사실 우리는 이 택배를 기다리는 과정 때문에 지르는 걸지도 몰라요 택배는 진짜 뭔가 오고 있다 나에게 나에게 뭔가 오고 있다는 진짜 그런 것 같은 게 포장 뜯고 물건을 택배 이지 커밍 확인을 하면은 별 관심을 안 둬요 진짜 그리고 정말 정말 온라인 쇼핑지를 많이 하는 분들은 말이죠 자기가 뭘 샀는지 까먹기 때문에 맞아요 실제로 택배바스가 여러 개의 걸 맞이하잖아요 그 안에 뭐 들어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게 마치 그 사람들한테 서프라이즈 박스야 자기가 샀는데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뜯는 순간 기억해내지 아 내가 이거 시켰었지 오 왔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를 설레게 하고 깜짝 놀라게 하면서 만족시키는 이벤트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슬프지만 맞아 아 네 우리 코 기자는 택배를 한 달 평균 몇 번 받아보는 편인가요? 저도 주 1회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자취를 하다 보니까 더 저는 주로 여성 안심 택배 서비스를 어머 이용해요? 네 남성도 왜요? 쓸 수 있어요 남자도 남성도? 네네네 집에 없으니까 그 서비스 서비스의 내용이 어떻게 돼요? 그게 무인 택배함이 있고 거기서 이제 도착하면은 기사님이 입력을 해주시면 제가 제 핸드폰 번호랑 보안번호 그런 게 와요 인증번호 같은 거 네 그걸 입력하면 이제 택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 우와 그 동네마다 설치돼 있어요? 그런 게? 네 찾아보면 다 있을 거예요 서울시 사업 아 맞아 맞아 서울시 안심 택배 있어 그래서 지하철 그 1층 역 내나 그 주민센터 이런 구청 주민센터도 본 거 같고 저기 뭐야 편의점도 있어 편의점하고 연계해서 하는 데도 있어 좋은 정보원입니다 아 그래서 자취하는 분들 그렇게 택배를 받는군요 네 저는 주로 회사로 오 저도 거의 다 회사로 그래서 그때 베개 박스 그러니까 나 그거 보고 이제 껌물이 하나로 많고 아 네 제가 산 제가 지른 비싼 그 베개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와 하나가 되었죠 상태가 좋아진 게 그 베개 덕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 얼굴이 완전 좋았어 얼굴이 완전 폈어 여전히 목이 약간 뻣뻣하긴 한데 이거는 원래 내가 기존에 항상 늘상 안고 있는 거고 악화는 안 되고 있다는 점이 감사할 뿐이 여기다 기본적으로 잠을 좀 잘 되게 됐어요 여기에 라텍스만 깔면 이제 금상첨화가 됩니다 라텍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한창 지금 다음 주가 이사기 때문에 또 알아보고 있습니다 택배 관련된 막 짤 같은 것도 많잖아 그 영화 행복하게 뛰어가는 택배 왔다가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희소식을 전해주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돼 아 정말 막말로 이게 하루 중에 듣는 그 말 중에 가장 행복한 소식일 수도 있어 정말 선물 나한테 온 전화나 문자 중에 이거보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있는지 잘 고민해보면 나는 슬프지만 몇 개 안 된다고 저장해 놓진 않았는데 뒷자리 보면 어떤 택배사 기사님인지 안다 그렇지 그렇지 우체국 기사님인지 C모 택배인지 H모 택배인지 다 알아 그렇지 많이 시키면 그렇게 되죠 심지어 택배를 많이 주문하시는 분들은 박스만 팔아서도 한몫 잡을 수도 있어요 다 모아놓은 박스만 그 정도로 박스가 많이 발생하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택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나 그리고 우리가 제가 방송에서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무료배송이라고 하는 건 무료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내겠죠 누군가 무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이상 값은 지불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무료배송이라고 말하는 걸까 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별 생각 없이 다들 사용해왔지만 저를 포함해서 이때쯤에 한번 이렇게나 중요한 택배 한번 디벼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고품격 소비 방송인데 이 소비에 어떤 종착지죠 택배는 우리가 지른 물건을 최전선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사지 않는 이상 이 택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현실에 대해서 한번 기사 몇 개를 한번 저희가 다뤄볼게요 그런 다음에 얘기를 좀 진행해보죠 우체국 택배 토요일에도 이제 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다시 한다고 해서 좀 왜 이랬죠 우체국만 안 했던 건가요 그전에는 했다 안 했다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했었고 이제는 안 한다고 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그럼 다른 택배사들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택배사들은 보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는데 거의 많이 하지요 거의 웬만하면 오지 많이 하죠 그만큼 장사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 우체국 입장에서도 딜레마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집변원분들의 근무 환경과 그 지금 주 5일 근무제가 뭐 거의 사실상 다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된 마당에 그 토요일 배송을 고집할 수만은 없는데 문제는 옛날 같은 경우는 물건 배달은 다 우체국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택배라는 시스템이 생기고 나서는 거의 물동량을 정말 많이 뺏겼단 말이지 근데 거기다가 토요일 배송까지 안 해버리면 경쟁에서 더 뒤처진다 때문에 우체국 입장에서는 좀 하고는 싶은데 망설이 뭐 이런 다시 재추진 해가지고 이 노사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토요일 현무제가 근데 재추진 역시 노사 합의가 우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논의를 진행했다고 해요 이거 하지도 않고 지금 하겠다고 아 이거는 저기지 이게 아마 저기 거 15년 1월 이미 지금 토요일 택배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1월 기사였어요 1월 기사 그러니까 이제 합의에 의해서 되는지 어떤지 저희가 좀 더 알아보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우체국 택배의 토요일 배송은 지금 실시가 되고 있다 라는 거고요 2014년 12월 좀 된 기사인데 이것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하 극한 알바 택배 터미널에 첫 출근한 50대 남성 사망 왜 택배업계 종사자들 시장은 커졌지만 처우는 안 좋아져 경쟁하다 보니 그런 거지 오마이뉴스 기사인데요 그 무한도전에서 하하가 극한 알바 체험하면서 택배 상하차였잖아요 그게 이제 경기도 군포에 있는 물류터미널이었다는데 작년 12월 3일에 55세 남성 그 이 암흑의 씨가 돌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하 6도까지 그때 날씨가 떨어져 있었는데 그 기온이 떨어져 있었는데 난방기구도 없는 곳에서 택배를 하다가 급성 심금경색을 일으켜가지고 이분께서는 이제 그날 첫날 첫 출근을 하셨대요 그 택배 상하차 일에 이제 2시간가량 컨베어벨트 위에서 택배 짐을 올리는 일을 하다가 피로로 호소했고 그 다음에는 박호수 찍는 일을 맡았는데 30분 만에 쓰러지셨다고 네 해서 다른 직원들이 이제 이분을 사무실로 옮기고 119 지시에 따라서 심폐소생술을 실횜했지만 결국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좀 안타까운 것들이 많아요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 택배회사의 하청업체 소속이었대요 택배회사 소속이 아니라 이제 하청업체 측은 유족이 산재 보상신청을 할 경우에 받아들이겠다며 노동부 신고 준비를 뭐 했었다고 밝혔다고 해요 뭐 여기까지 그런데 이렇게 산재 처리되는 거는 응당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 택배기사들의 근무 환경 처우가 여기 있는 표현 그대로 말씀드리면 사람 취급을 안 한다 그리고 빈 네일이 보이면 욕지거리를 하기도 한다 뭐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기 군포터미널 등 택배업계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을 취재한 그 기사가 이어졌는데 사실은 무한도전 방송에 나온 것보다 더한 극한 노동이라고 이 택배기사님이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방송 나와서 거기 관계자들 있고 카메라 있고 하면 그거 뭐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거기서 욕하겠어 그렇죠 거기다 야이 이럴 줄 알 거 아니야 야이 XX야 뭐 이러진 않는단 말이죠 아 인터뷰 하시는 이 이모 택배기사님에 따르면요 상하차의 경우에 한차 쉬는데 30분 소요를 준대요 1분도 못 놀 1분도 못 쉬게 한대요 30분 동안 내내 계속 나르는 거지 라인의 레일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빈 레일이 보이면 감독하는 사람들이 이 새끼 저 새끼 욕지거리 하고 뭐 그러면서 이 업계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죽하면 밤에 나와서 먹고 살려고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처우라도 제대로 받아야 하는데 점점점 하는 거예요 힘든 데다가 인경고덕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택배업계가 10년 동안 시장규모가 얼마나 커졌겠어요 얼마나 커졌겠어 10년 전 생각해봐 이건 10년 전에 우리가 택배를 얼마나 받았는지만 비교해도 나오는 거잖아요 경쟁으로 택배회사가 많아졌는데 가격 경쟁을 막 좀 가열차게 하다 보니까 하청업체로 이제 수수료 떠넘기고 하면서 하여튼 상황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아이쿠 그러니까 이 택배에도 하청구조가 좀 빡센가 봐요 물류업체로 하청을 다 넘겨버리고 10톤 차로 한 달이라고 750이란 돈이 있어야지만 유지가 되는데 돈이 있어야 이제 뭐 이렇게 나가는 비용이랑 다 해서 그 돈보다 적게 떨어지니까 뭐 지금 한 750이 나한테 들어와야 수준이 들어와야 이제 살만한데 이 차 하시는 분도 500에서 550만원 정도 택배기사님이 원래 택배기사님이 혼자 차로 이렇게 다 그래서 그 한만큼 돈 받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50 받아야 되는데 500에서 550 정도 받으니까 차량 유지비 뭐 약 300만원 뭐 다 나고 나가고 하면 그냥 자기 살 깎아먹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게다가 뭐 한 달에 250만원 법니다 하면은 뭐 250만원이면 그냥 뭐 그렇게 버는 거 아닌가 하는데 이분들이 926 아니고요 그렇죠 926가 아니라는 거예요 7시에 상차 작업하고 오후까지 하여튼 밤 10시에도 막 알죠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게 이렇게 해야지 어느 정도 먹고 살 돈이 나오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니 왜 저는 굉장히 택배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택배 어플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진짜 이동하는 곳에서 그 외 여기 보면 바코드 작업 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가 어디 위치로 가서 거기서 찍히면 그 정보가 바로 쏘지는 거예요 앱으로 그래서 그 로드하면 새로운 정보가 쭉쭉쭉 찍히거나 푸시알람 해놓으면 계속 푸시가 오거든요 지금 어떤 물건이 어디까지 왔다 어디를 지났다 계속 오는데 이게 정말 나는 진짜 비상식적이었던 게 막 새벽에 울리는 거야 2시 3시에 2시 3시에 군포터미널 도착했다고 이렇게 뜨는 거야 그 시간에 계속 뭔가 차에 실려서 이동 중이었거나 상하차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아니 왜 왜 이 시간에 울리지 왜냐면 자꾸 그 푸시알람 때문에 깨니까 자다가 이거 뭐야 이러고 보면은 택배에 이동하는 그거야 그래서 와 진짜 그 회사 나중에는 푸시를 꺼버렸는데 참 어느 택배회사를 가리지 않고 모든 택배사들이 다 그 시간에 뭐 24시간이죠 24시간 정말 막 새벽 5시 새벽 6시 뭐 다른 택배기사님 인터뷰 내용 보니까 10년 전만 해도 택배 한 개당 개당 단가가 1200원에서 1300원이었대요 10년 전이었어 이게 10년 전 한 개당 단가가 지금은 700원이야 이게 무슨 거꾸로 가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그때는 시스템이 좀 그랬으니까 지금은 오히려 원활해지고 원가 절감 요소가 많이 생겨서 뭐 이 정도로 우리가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좀 비상식적인 거죠 왜냐하면 기본인건비라는 게 있는데 아무리 그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그 비용을 줄였다고 해도 10년 전에 1200원에서 1300원이었던 게 지금 700원인 건 좀 2시부터 배송하면요 오후 2시부터 하루에 300개를 배송해야 된대요 시간당 30, 40개밖에 못하거든요 하시는데 시간당 30, 40개 하시는 게 정말 대단한 거야 이러면 2분에 하나씩 배달하시는 거거든 근데 9시까지 하셔야 된대요 2시부터 배송만 저녁 9시까지 해야 300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이것도 진짜 황당해 막 8시 반 이럴 때 댁에 계신가요? 그랬더니 아 네 지금 오시려고요?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근데 9시까지 배송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면 송장 정리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이러면 한두 시에 잠들었다가 또 아침 9시 7시에 나와서 250만 원이 많냐고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하면 왜냐면 우리는 토요일 배송을 하잖아요 몸이 못 버틴다는 거죠 이 열악한 노동 환경이지만 택배기사를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뭐가 노동이냐? 나 미치겠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개인 사업처럼 돼있나봐 그래가지고 핸드폰 비 이런 거 가지고도 말 많잖아요 그렇죠 전화 같은 거 하는 거 어디 계세요 막 이런 거 다 본인이 부담을 한다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 저기 화물연대 사무육장님 인터뷰 내용이 이래요 택배 물리업계 종사자들은 산재 적용도 안 되고요 노조권, 단체 의석권 이런 게 보장이 하나도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의무만 있고 권리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개별 사업자로 하지만 이런 일들이 좀 많아요 이 업계 아니라 이거 영업직 같은 걸로 보는 거잖아요 몇 군데 있어 이런 거 개인 사업자처럼 돼버려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강요하는 장시간 노동 운전 센 노동 강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너무 이제 세고 임금도 박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래 못 잊고 새로운 사람들을 오게 하고 임금을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사각지대다 그런데 마지막 그 말이 더 슬퍼 물류 전문가들은 전자상거래와 TV 홈쇼핑 시장의 확대 해외 직구 열풍을 타고 2015년 왜냐하면 이게 작년 말 기사잖아요 2015년 택배업계의 경기가 매우 좋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택배 종사자들의 처우는 나아질 기미가 없다 업계는 굉장히 화랑이죠 이 물류업 그럼 도대체 이 돈은 다 누가 빨아먹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 커졌는데 시장이 그 외에 르포 요새는 르포 기사 많이 나와요 기자가 직접 이번 추석에 2015년 9월에 지옥의 명절 택배 여기서 되게 힘들었다는 내용인데 하나만 발췌해서 말씀드릴게요 명절만 되면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선물을 보내고 이런 게 있어서 확인한 지 시간도 걸리고 이렇게 힘든데 추석 선물이 대부분 식재료나 과일들 신선 제품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만 늦어도 제품이 변제될 수 있으니까 불만 신고도 많아요 근데 이분도 지난주에 한 홈쇼핑 업체에서 보낸 사과를 배달했다가 안에 있던 사과가 상했다는 이유로 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여 있다 왜 또 업체들은 배송기사 누락이나 이런 식으로 처리하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적도 있지만 배송료 2500원 가운데 800원 가량이 그의 몫인데 이렇게 된 일이 발생하고 이러면 또 막 사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택배기사 16시간의 사투 이런 기사도 최근에 나왔고요 링거 맞고도 띕니다 여기에도 금액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현재 일반 고객이 택배 운임으로 배송비 지급하는 게 기본적으로 2500원에서 3000원이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택배사와 고객사의 계약은 1800원에서 2000원 수준인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져야 되는 게 실제로 택배사와 계약을 할 때 업체가 한 달에 얼마나 보냐나에 따라서 달라요 액수가 딴지마켓의 경우에는 실제로 업체들이 많이 보내지 않잖아요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2500원에서 3000원에 계약하는 업체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받는 건데 대량으로 물건을 발송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2000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왜냐면 규모의 경제죠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고차액은 고객사가 가져가는 경우도 많다는 거지 2500원에서 3000원 받아놓고 어쨌든 게다가 택배기사님이 이 돈에서 가져가는 수수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700원 또 오랜만에 정말 당방 걷고 구석구석 병들지 않은 곳이 없는 이 헬조선 여기다가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택배를 받는 분들의 캐진상 진상 퍼레이드까지 물론 그렇습니다 택배기사도 불친절한 경우 많았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이 건수의 비중을 한번 생각해보면 말이죠 요새 또 그거 있죠 인터넷에서 우리 코기자 기억나요? 우리 한두 달 전에 회의 때 얘기 나왔던 거 인터넷 커뮤니티에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아파트 단지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 그래서 그거 했었잖아요 택배사에서 그 주소지 거부해가지고 네 지랄이 풍년이지 그런 거 보면 이게 중요한 거 진짜 다른 걸 다 떠나서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안 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니까 도대체 뭘로 보는 거야 그 사람들을 자기네들은 그 택배박스 하나에 한 만원씩 주나? 저희가 이런 현실을 다루면서 저희가 무슨 힘이 있다고 다른 해결책을 내놓겠습니까만 한번 생각을 이제 환기를 좀 해볼 때가 되긴 했어요 왜냐하면 진작 했어야지 진짜 사실 경제도 가만히 성장률이 0%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하잖아요 1%만 돼도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려면 물가도 오르고 하기 때문에 더 생겨야 돼 근데 이게 거꾸로 가는 거잖아 받는 돈이 그리고 떨어질 수가 있어 10년 전보다 적다는 거 거기다가 무료배송 문제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무료배송이 아까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무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포함이 돼 있는 건데 이게 무료에 가까워지려고 만든다는 거 자체가 누군가가 희생돼야 돼 가격이 저렴해지려면 누군가가 덜 가져가거나 제대로 된 가치 인정을 못 받아야 된다는 거지 물론 규모의 경제를 한다거나 시스템을 간소화해가지고 아예 원가 절감 요인을 만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무료배송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상품 가격에 사실 소비자세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배송비 포함이죠 그러니까 소비자세가 우리나라는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잖아요 우리가 마주하는 상품가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는 상품가가 세금 포함 전이잖아요 세금 전이지 네 그거 같은 거죠 우리는 무료배송이라는 거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가끔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거의 비슷한 구성에 똑같은 상품이 두 가지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어떤 거는 만 원이고 어떤 건 7,500원이야 그러면 7,500원짜리는 유료배송이고 만 원짜리는 무료배송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경우는 허다하잖아 네 잠깐만요 쉬이 이렇게 갑자기 가시는 거예요 혼자 가는 거예요 아 이 시점에 이거 얘기해야겠어 네 얘기해 주세요 우리 홀짝이는 방송할 때마다 커피 큰 걸로 마시고 이렇게 화장실 자주 갔는데 택배기사님들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고 물을 안 드신다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화장실 가기가 되게 애매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계속 차로 이동하니까 뭐 이렇게 저희 벙커 카페나 이런 데 배송 오시는 거면 그냥 카페 화장실 같은 거 쓰셔도 되는데 또 아파트 뭐 이렇게 움직이시면 또 요새는 세상이 흉흉해서 아 뭐 화장실 갈까 써도 될까 하기도 경계하잖아 맞아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그 말도 했잖아 어떤 가격은 배송비 포함이고 어떤 가격은 불포함이고 난 이것도 좀 뭔가 통일이 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강제적 통일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아니 그러니까 배송비 무료라는 말 자체가 너무 기만적 단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기자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뭐 네 하고 말 거지 내가 질문을 바보처럼 한 것 같아 말을 할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만적 단어를 쓰기보다야 차라리 애초에 배송비를 제외한 물건값만 가격 비교를 하게끔 만들어놓던가 이것도 고를 때 또 머리 아프잖아요 이거 또 각오를 해서 비교하다 보면 아니 뭐 그 돈이 그 돈이네 이러면서 그렇게 되지 배송비 무료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배송비를 대신 부담해주는 게 아니거든 대신 부담하는 경우도 있죠 가격이 좀 비싼 경우에는 근데 어쨌든 누군가에게 가고 있는 거라서 좀 이게 좀 말을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면 제가 너무 이 배송비 무료라는 단어에 반감을 가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참 그 제대로 된 값어치를 제대로 된 그 비용을 책정해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뭐 단순히 뭐 아 뭐 우리 친척 중에 뭐 일을 하시는 분 있을 수 있고 이런 문자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그게 우리의 서비스를 보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택배가 막 박스가 깨져서 오고 그러니까 막 뭐 불친절하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할 수 없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된 비용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어떻게 마치 이거는 우리가 코 기자가 아까 사왔던 비읍다방 커피가 2천 원 주고 사 먹으면서 왜 4천 원짜리 커피랑 맛이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건 똑같은 거야 맞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뭐 어떻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택배 뭐 비용을 뭐 5,6천 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이 구조 자체의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이 뭔가 누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세는 게 어디로 가 세는 거야 누구 딴 주머니로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아니면은 그 과정에서의 수소가 중복해서 많이 이렇게 챙겨가는 사람이 있거나 이런 거예요 사실 아 이런 것도 무슨 조합 같은 건 생기면 좋겠네 없나요? 택배 조합은 없나요 지금? 그러니까 단체 기소권이 없다 보니까 노동조합이 아니고 조합 형태의 택배사가 생겼으면 협동조합 형태로 왜냐하면 화물연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맞아 화물연대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면 좋은데 택배 왜냐하면 택배회사 내에서 아까 말했지만 이분들이 근로자로 저기가 안 되기 때문에 가령 C택배회사 밑에 그런 노조 이런 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택배기사는 화물연대처럼 이 단체 자체를 그냥 그 동종에 이제 동종 노조로 그렇게 가져야지 직종 노조화 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노조가 왜 그 근로자들이 노조 단체 결성권을 왜 갖고 있겠어요? 뭉쳐야지 뭉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또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왜 우리가 택배 직접 받고 싶은데 내가 뭐 당일 잠깐 나와있어 아우 저기 한 10분만요 아 장난해? 이게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한 건이라도 더해야 내가 지금 안 그래도 시간이 돈인 분들한테 빡빡하게 해서 9시까지인데 근데 만약에 구조를 바꿔서 이렇게 돌아가는 액수가 더 많게 해드리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책정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러면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할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우리한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아 다른 위치 갔다가 다시 이제 오시죠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이건 도전이 불가능한 거죠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가격을 내고 지금 서비스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해버리던가 물론 이제 물건이 상해도 할 말이 없다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서로 좀 이렇게 맞춰 나가야 돼요 허리도 못 펴면서 욕 먹어가면서 한 시간 내내 막 30분에 한 차 실을 동안에 진짜 1분도 못 쉬면서 이거 하는데 어떻게 이건 취급지 스티커를 보게 이게 힘들잖아 이거 어떻게 해 이거를 그거 붙여놓은데 막말로 제가 코 기자한테 제가 코 기자한테 오늘 기사 5개 몰빵으로 편집하라고 시켜놓고서 2시간에 오탈자 수정 완료해가지고 업로드하라고 하면은 그러면 능력상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그게 되겠어요 그게 되겠어요 그 시간 안에 해낸다는 게 근데 이 친구한테 이거 편집하는 거 한 개 편집할 때마다 몰라 몰라 3000원 준다 이래놓고 그럼 얘가 하루에 막 20개 해야 6만원 번다고 한다고 쳐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좀 비유가 적절치 않을 수는 있는데 사실 이거 자체가 좀 9시까지 배송을 해야 최소한도의 유지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 시스템도 그렇고 상하차 작업도 그렇고 왜 하면 이거는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일이긴 하지만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일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다 사람이 하는 거잖아 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 싣고 옮기고 얼마나 고생이야 그러니까 한두 사람에 지금 당장이라도 나한테 2500원 줄 테니까 어디 가서 뭐 물건 갖다 주고 오라 그러면 안 가 누가 가 왜 가 그러니까 분명히 두 가지가 다 있을 거예요 이 2500원이 왜냐하면 시스템이 굉장히 우리가 물류 수정 얼마나 잘 만들어놨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원가 절감 요인을 만들어놨기 때문이기도 할 건데 분명히 뭔가가 그 안에 하청업체와의 관계라든가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생각해보니까 2500원이면 대중교통 왕복도 안 돼요 떨어진 전에 요새 올라가지고 요새 올라가지고 아무리 뭐 규모의 경지다 원가 절감을 했다 해도 이거는 좀 그 원가 절감을 어디서 했는지를 알아야 돼 그 포인트를 알아야 돼 우리가 단순히 비용을 저렴하게 만드는 게 능산 아니다라는 게 이 택배에 있어서도 절절하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아 이게 참 요새는 뭔가 하나를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요 기운이 빠져요 그러니까 아 오늘 이렇게 시작했다가 헬조선 진짜 병들지 않은 곳이 없어 그러니까요 마음의 소리 슈퍼의 스타 케이는 언제나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지 라디오 게시판으로 들어와 들어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쿠팡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그 택배 하면 또 요새 쿠팡이 핫합니다 로켓 배송 너무나 훌륭한 배송을 해주시는 분들이죠 이 로켓 배송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 태도와 네 부정적 태도가 있나요 부정적 비판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요걸 한번 저희가 다뤄볼 텐데요 로켓 배송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새 쿠팡 들어가면 소비자들이 사는 몇 가지 물품에 로켓 배송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네 맞아요 생필품에 그런 게 많은데 쿠팡맨이 24시간 내에 물건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네 정말 놀랍죠 제가 예전 방송에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일요일 밤 11시 반에 주문을 했는데 결제를 했는데 다음날 월요일 아침 9시 반에 아 진짜로 연락이 와서 저를 뜨악하게 2분 전화 와서 잠을 깼다니까 아 뭐 뭐라고 지금 왔다고 나는 주문을 하고 잠을 잤는데 물건이 와있어 뭐야 이게 이게 가능이야 저기 약간 놀란 눈치인데요 알고 있었어요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쿠팡 로켓 배송 아 이거 진짜 신세계에요 아 그래요 물건을 주문하고 자는 아침에 그 기사님이 전화를 안 되니까 나를 잠을 깨워 고객님 일어나세요 야 엄청 친절하셨어 또 몇 번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근데 쿠팡의 로켓 배송은 근데 일반 온라인 쇼핑몰이 상품 배송을 이제 제3의 택배업체에 위탁하는 것과는 달리 회사 내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스파 느낌이죠 그렇죠 물건을 유통해서 배송까지 다 같은 회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쿠팡 그러니까 택배기사님이 배송해 주신 게 아니라 쿠팡 직원이 배송해 주시는 거죠 아 그렇지 배송 담당 직원이 쿠팡은 구매물품 가격이 9,800원 미만일 때만 배송비를 받고요 그 이상일 경우는 무료로 배송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퉁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사실 물류 보관 시스템을 크게 갖추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갖춰놓으면은 자기네가 물건을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머리 잘 썼네 자기네가 이 상품 A사 거 B사 거 C사 거 이런 걸 자기네가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판매자가 달라도 각자 그 상품을 자기네가 물건을 다 갖고 있으니까 일정량을 그러니까 약간 뭐 이렇게 되니까 만 원 이상만 구입하면 우리 물류창고에 가서 툭툭툭 담아서 내버내면 되는 거지 세 번 이용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래서 쿠팡 로켓 배송 박스 안에 서로 다른 업체의 물건들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포장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대형 슈퍼마켓에서 배송 서비스 아 그거랑 비슷하네 진짜 자기네 저기 물류 물류 저기서 그냥 이거 담고 이거 담아서 한 박스에 담고 이렇게 그 시스템인데요 일단 그 호응하는 쪽 장을 한번 살펴봐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배송하는 온라인 및 쇼핑몰이 없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사업자도 넘쳐라고 상품도 차별화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거는 진짜 오히려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심세계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마켓에서 2만 원 이상 무료배송 상품이야 그래서 15,000원짜리로 세 개를 구입했는데 세 개가 회사가 다 달라 그럼 이제 7,500원 내고 이런 경우가 생겼던 거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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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사실 그게 맞는 건데 어쨌든 자기네가 시스템을 갖춰놔서 그거를 약간 시스템으로 극복을 한 거지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에 긍정적인 반응이고요 빠르다 국내 택배업체 우체국 택배 포함해서 9월 이후에 6일 배송하고 있는데 쿠팡에 따르면 5월 2주차 로켓 배송 판매 수수량이 1주차 대비해서 300% 이상 증가할게요 그러니까 5월 달에 이미 한 주 만에 그렇지 한 주 만에 시작하고 한 주 만에 300%가 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류업계 관계자는요 쿠팡이 배송에 집중한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치열한 최저가 경쟁을 지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은 너무 이제 지치니까 갈 때까지 간 거야 배송 만족도로 쇼브를 보겠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쿠팡이 로켓 배송 분명히 CS 교육을 엄청 빡세게 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이 로켓 배송을 3번 정도 받아봤는데 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너무 친절하죠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업체 차원에서 사실 그것도 너무 강요하는 CS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어쨌든 쿠팡은 업체 자체적으로 이런 배송 자체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차별화 그렇지 그런 걸로 차별화하겠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서비스 근데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로켓 배송이 합법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이게 사실 불법 우려가 있거든 불법이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뭐 차후에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소비자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내가 편하게 받을 수 있는데 저렴하게 이런 거고요 쿠팡은 일산 지역에서 유료 배송비 5천 원을 받고 2시간 내에 제품을 배달해주는 업큐레이드 된 로켓 배송 서비스까지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받고 싶으면 돈 좀 더 주시면 바로 주겠다 퀵서비스야 퀵서비스 그렇지 약간 퀵 개념이죠 큰 의미의 퀵 개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옛날 우체국식으로 따지면 빠른 우편인 거지 저거 뭐야 아 이름도 잊어봐요 전보 전보 아까 제가 법 얘기했잖아요 전보야 전보 신문고 두 눈은 옛날으로 이게 법 얘기를 이게 법 얘기를 왜 했냐면 유료 배송을 하는 만큼 영업용 차량을 구입해서 논란을 피했는데 왜냐하면 현행 운수사업법에는 비영업용 차량으로 돈을 받고 물건을 배송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아 진짜요? 진짜 이거 신기하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 문장이 국토부의 유권 해석에 법적 효력이 있지는 않다 이게 뭔지 참 이래서 다시 법 얘기를 비판과 우려를 표하는 시각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법적인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물류협회는요 국토해양부 국토부에 쿠팡이 영업용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차량으로 배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배된다면 이의제기를 했어요 이거는 사실 진짜 정당한 법적 제기이기도 하고 더불어 쿠팡이 이거를 너무 확대 콩을 많이 얻게 되면 사실 또 이제 택배업체들에게 또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 국토부는 여기서 이제 법리해석을 해줘야 유권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국토부는 일단은 쿠팡이 돈을 받고 배송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료배송 자기네가 그냥 공짜 서비스 공짜 배송 서비스면 상관이 없는데 배송액이 자체에 가격을 매기면 그거는 불법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일산지역에서 유료배송비 받고 2시간 내에 배달해 주는 서비스 이 차량은 영업용 차량으로 구입을 해서 위법 논량을 피한 거예요 쿠팡이 아 이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5천원 받고 2시간이네 이거는 배송비를 따로 받는 거니까 하지만 쿠팡은 만원 이상 아까 9,800원 이상 이상일 때는 배송비를 안 받아요 무료로 했잖아요 물론 9,800원 미만일 때는 배송비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심지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국토부의 유권 해석도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직 이게 그냥 법이 없는 거야 판례 같은 게 없는 거야 판례가 없고 있는 법 안에서 뭔가 이거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이제 안 되는 거지 싸움이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뭔가 나오겠죠 법을 정비하든 아니면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뭔가 해석을 내려주긴 할 건데 올해 이제 시작했던 거라 한국 물류협회가 또 우려하는 점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한 혼란이라 이거죠 로켓 배송의 성공은 이제 자체 배송의 성공을 뜻하니까 굳이 배송을 택배회사에 안 맡겨도 된다는 의미가 돼버리잖아요 쿠팡이 성공하게 되면 시작은 쿠팡이지만 이제 다 따라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물류협회는 이제 어떤 우리나라 산업구조적인 우려를 하는 거죠 아 근데 물류협회는 난 좀 이상한데 물류협회가 어디선가 뭘 좀 빨아먹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그냥 이거는 시장구조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다들 그래서 쿠팡처럼 다 각자 그 뭐야 자체 배송을 해 그러면 지금 택배 배송을 하시는 기사님들이 어딘가에 고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약간 그러니까 고용이 되면 좋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택배 산업이 굉장히 이미 커져 있고 종사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성공하면서 과연 이게 그대로 이렇게 넘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되면 좋은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먼저 이쪽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잖아 1차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또 우려를 하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범주를 자꾸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서 자기네들 밥그릇을 뺏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규제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법을 들이대면서 너네 불법이다 위법이다 이게 사실은 그게 그것도 맞는데 제가 한편으로는 생각하는 건 실제로 이게 옮겨가는 과정에서 실제 이제 택배 기사님들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심대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거리 갈 때 1차적으로 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하루 종일 돌아도 다 못 돌릴 만큼 배송이 많아서 그럴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게 구조적으로 변화되는 차원에서 택배한테 해야 했던 물량이 줄었어 그래서 택배 기사님이 하루에 하고 싶어도 6시면 종칠 정도로밖에 안 돼 물류가 안 돼 물류가 안 돼 이러면 이제 좀 그때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된 경우에는 정말 좀 피해 아닌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죠 사실은 근데 그게 무서워서 못하게 할 수는 없어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지금 너무 잘 굴러가고 있어 너무 훌륭하게 그리고 또 다른 구토부 의견이 있어요 무료배송의 경우 상품의 배송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게 구토부 의견이에요 이거는 근데 법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가 까고 뭐 까고 다 까지 아니 난 이거 포함해서 이 가격을 파는 거라고 게다가 쿠팡 그치 이런 거죠 만 원 이상 구매한 사람한테 무료배송했어요 우리는 원래 이거 팔면 3천 원 남아 근데 우리 이 3천 원 남는 거 우리가 마진을 줄여가지고 무료로 배송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이러면 할 말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쿠팡도 사업 시작 전에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법적 검토를 했다고 이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지기가 좀 쉽지 않다 그치 여긴 어쨌든 큰 기업인데 이거 뭐 법리적으로 검토 안 하고 시행했겠어 또 다른 우려가 있습니다 쿠팡이 영업용 차량을 사고 배송비도 받는 것은 사실상 택배업에 진출한 것이라고 이제 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네가 이거를 뭐 서비스 개념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택배업 파는 거 아니냐 또 이번에 영업용 차량 구입으로 쿠팡이 기존 로켓 배송 서비스의 불법성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비난 이거는 약간 말이 되죠 야 너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그러고서 왜 이번 유료 배송 서비스 할 때는 차량 영업용으로 등록해서 하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쿠팡이 기존 택배와 다르다고 주장했던 로켓 배송의 무료라는 의미가 이제 사라졌다 쿠팡이 자기 입맛에 맞게 로켓 배송 서비스를 변치군영하면서 물류업계의 질서를 흐드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생겼다 이건 꾸준히 이 물류협회의 주장이겠죠 거기다가 쿠팡이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 시에 5천 원을 구매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놀란 대상이 놀랬대요 이거 니네 그럼 돈 받고 한 거 아니었어? 이걸로 인해서 협회층은 사실상 배송비라며 쿠팡의 무료 주장이 허구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 쿠팡은 5천 원의 반품비는 포장 인건비와 같은 실비로 배송비가 아니라고 하면 하고 있죠 과연 100% 배송비가 아니라고 하기에도 좀 어렵고 실제로 박스 비용 같은 거기도 할 테고 인건비 박스 포장하는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럴 것 같은 약간 이해가 가는 게 쿠팡이나 이런 것에서 구매를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로켓 배송이 붙어있는 상품을 더 구매를 많이 하거든요 똑같은 분류가 있으면 로켓 배송이 상품을 구매를 해요 그러면 소비자가 이거를 많이 선택한다 보면 폭이 넓어질 것 아니에요 로켓 배송을 단 상품들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서로 더 많이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 말대로 물류업계에 약간 타격이 가는 게 쿠팡 로켓 배송 기사분들은 쿠팡 소속인 거잖아요 그치 이쪽 측면도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려면 지금 아까 정말 비인간적인 그 처우에 대해서 개인 사업자로 볼 게 아니고 조합을 결성을 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주든지 아니면 뭔가 아까 화물운송도조처럼 그렇게 해주든지 아니면 노동자로 인정을 해주든지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계속 그렇게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노동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지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극복을 하려고 왜냐하면 아까 또 얘기했듯이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게 한 박스당 700원이기 때문에 700원짜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건데 쿠팡맨들이 하는 이 로켓 배송은 어쨌든 그 어마무시한 친절함과 완벽한 그 시간 맞춤을 보면 제대로 된 처우를 받고 있고 환경이 되니까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 제가 그 얼핏 봤었는데 그 페이가 좀 더 세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 쿠팡맨이 사실은 또 엄청나게 회자됐던 게 방금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용자로서의 측면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쿠팡맨의 근무 여건과 처우에 대해서 굉장히 회자가 됐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말씀드리면 이 지금 상시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쿠팡맨은 근데 뭐 고용 형태도 이래요 6개월 계약직이고 일단 근로자가 돼 조건이 그 6개월 계약직인데 3개월 수습기간이 있고 100% 급여 지급해요 수습기간에도 6개월 뒤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도 되고 계약 연장도 가능한데 주 6일 근무긴 한데 나온 거에만 따르면 월급여가 세전 270에서 350 이상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인센티브가 별도라는 거지 그리고 1톤 탑자 당연히 제공하고 유료비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확실히 좀 달라져요 그 처우가 기존 아까 말씀드렸던 완전 달라지는 거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막 더 후웅받아서 왜냐하면 처우가 거지 같으면 여기를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용하는 사람도 기분 좋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렇지 뭔가 이제 정당한 비용을 내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는 게 되니까 근데 근무 시간도 많기는 해요 근무 시간 자체가 8시 반부터 이제 8시까지 하고 주 6일이고 이게 실제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얼마 받았는지 인증하신 분도 있어요 보면은 이게 아 자기가 그 로켓 배송 하시는 분이 네 쿠팡맨 실제 종사자의 월급 명세서가 올라온 게 있는데 좀 더 이거는요 근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게 올린 게 맞는지는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그냥 말씀은 드릴게요 어떻게 돼 있는지 중식대 10만원에 기본급 250만원에 시간의 수당이 한 40만원 기타 수당 50만원 인센티브에서 총 지급액이 350만원 정도고요 여기에 각종 이제 공제 39만원 공제에서 310만원 정도의 실제 수당을 그 공제된 거는 받고 있는 걸로 나타나는 있어요 그리고 4대 보험 이런 거겠죠 근데 그래도 이 정도의 실급여면 충분히 그래도 확실히 비교된다 기존 택배 기사님들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기본급이 되게 세게 나오네요 뭐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건 뭐 쿠팡 짱짱맨이에요 이렇게 돼야 돼요 라기보다는 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냥 이런 것도 요새 이 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 이슈가 이미 많이 됐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자꾸 이렇게 얘기가 되고 공론화가 돼서 막 올라와야 바뀌지 안 그러면 계속 그렇게 계속 썩어 있을 테니까 그런 거 하면 이 쿠팡 택배비 쿠팡 배송 무료 배송 쿠팡맨 로켓 배송 이거에 대한 좀 우려 기사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머니투데이 방송인데요 쿠팡이 나 이거 뭔지 알아 납품업체들에게 불합리한 수수료를 떼가는 걸로 드러났다는 식의 보도가 나왔어요 무료 배송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료 배송을 통해서 그게 왜 그러냐면 단순합니다 배송비를 따로 매기는 게 아니라 무료 배송으로 하고 사실상 배송비를 판매 금액에 포함시키면서 더 많은 수수료를 떼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게 설명만 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7000원짜리 상품이고 3000원이 배송료예요 그러면 배송료를 별도로 3000원을 매겨놓고 7000원짜리 팔면 그래서 만약에 10%가 수수료라고 칩시다 그러면 7000원의 10%는 700원이에요 700원을 가져가는데 하지만 물건값을 10,000원으로 매기고 배송비 무료를 때린 다음에 그러면 10%를 때리면 1000원을 가져갈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배송비만큼을 제외하고 수수료를 실제로 떼는가 아니면 그걸 배송비까지 포함된 거를 그냥 다 몽땅으로 떼는가 이 차이인데요 이거 기사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일단 리포트 내용을 보니까요 소셜커머스 납품업체들이 유독 쿠팡이 무료배송에 집착한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겉만 보면 고객들이 무료배송을 선호하기 때문에 판매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로켓 배송하고는 약간 별건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켓 배송이 안 되는 상품의 경우도 이건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쿠팡이 전화 인터뷰 상에서 쿠팡이 유독 심하다 무배로 가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서 5000원짜리 팔아도 최소 택배비가 1700원인데 결국은 결제된 가격에서 수수료를 떼가면 아까처럼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돼 있고요 한 납품업자는요 쿠팡이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대요 쿠팡이 자연서를 작성할 때 아예 이런 조건으로 써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쿠팡이 9800원 무료배송을 조건으로 딜을 오픈해준다 라고 아예 처음부터 뭐랄까 일종의 양보하지 않는 조건을 내걸어서 하게끔 한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납품업체 입장에서 판매 가격을 올려서 택배비 부담을 보전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 최저가 등록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최저가 압박은 또 사실 이 업체들의 또 공통적인 또 그 형태죠 이건 사실 홈쇼핑도 비껴나갈 수 없어요 일종의 그래도 지금 뭔가 로켓 배송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배송 시스템에 뭔가 변화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 같다는 것까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걸 다룬다고 해서 사실 뚜렷한 해답이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택배 물류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심지어 저희 회사에 오기 위해서 버스를 타면 간혹 이제 서울대병원 앞에서 내릴 때가 있거든요 내려오다 보면 거기에 이제 대형 택배사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현수막 같은 거 걸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것도 봤어요 분명히 사각지대인 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극한 알바 중에 택배 상하차가 들어간다는 건 우리 되게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명절 때 죽어난다 밤중에 새벽에 일하고 막 그래서 그런 우리 커뮤니티가 나도 취업하기 전에 대학생 때 이렇게 보면은 명절 때 특히 일거리 많으니까 한 삶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뭐 하고 그냥 연휴 내내 누워있으면 된다 짧게 벌고 그러면 돈 만질 수 있다 그럼 봤는데 이건 좀 많이 생각을 정말 해봐야 될 이 소비의 기본이기도 하고 소비가 결국은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금액을 지불하고 근데 이게 반드시 내가 많은 걸 얻는 게 아 그래요 그건 착취거든 계속 같은 얘기지 지금 그래 그러니까 계속 돌고 도는데 이걸 기본 전제로 하고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거는 어깨가 많아요 대리운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떼가는 돈도 워낙 많고 근데 결과적으로 떨어지는 돈도 얼마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부식이 있습니다 계속 그 쭉 듣다 보니까 왜 얼마 전에 했었던 뭐지 블랙 컨슈머 나쁜 소비자들도 생각나고 어디가나 그 비슷한 구조로 나쁘게 돌아가 그러니까 나쁘게 악순환되고 있는 그 어떤 부분은 계속 다 같은 모습인 것 같아가지고 참 저희가 본의 아니게 2회 방송 연속으로 특집을 다 다루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급다운되고 있어요 이럴 때가 있어 아 야 이거 재밌겠다 이러고 시작했다가 아 정말 안돌리 한민국은 썩었어 어려운 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코 기자는 뭐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옛날에 그 한 3일 정도 택배 알바를 해봤었는데 아 그래요 진짜 상하차를 했었거든요 오전에 4시간 5시간 이렇게 했었는데 어때요 진짜 힘들어요 정말 힘든데 저는 그때 보면서 택배기사분들이 정말 힘들구나 처음 느꼈는데 제가 상하차를 하고 벨트에 올리면 그게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그러면 곳곳에 이렇게 지역별로 무슨 동 무슨 동 기사분들이 계신데 그걸 주소를 보고 그분들은 자기 트럭에 실으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상하차 하고 많은데 그분들은 그걸 상차해서 또 배달까지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상차 하차를 다 하셔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게다가 중간에 운전도 하시는 거지 네 그걸 생각해 그때 처음 딱 봤는데 너무 힘들 것 같은 이게 상하차 작업을만 하는 것도 고된 일이지만 아 네 그것도 진짜 코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배송기사분들은 음 제가 싫어가지고 자기 차에 상차하는 거 그리고 이동하는 거 각각 집집마다 그렇지 운동해서 가서 그리고 개별적으로 하차해서 전달하는 거 앤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에 와서 송장 정리하는 거 집에 오기 게 아니라 그 끝나고 나서 송장 정리까지 해서 게다가 게다가 고객 CS까지 해야 되죠 대면 CS에요 네 맞아요 얼굴 보고 음 혹은 게다가 텔레 아 그치 전화 상담까지 전화해가지고 전화해서 왔는데 어디세요 하시고 그것도 잘하세요 막 박스가 맨날 깨지고 그러니까 빨리 그 조치하고 테이프 붙이는 거 이런 거를 되게 빨리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을 때 식용 달팽이가 택배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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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새 박스 가져가서 새 것처럼 딱 만드시더라고요 아 아 정말 빠르시구나 신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덕한 소비자가 있는 것처럼 악덕한 택배기사님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이렇게 그 어떤 집단의 사람 중에 무례한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정말 개인의 문제니까 그거는 좀 논외로 하고 우리가 그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에 먼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 그렇지 그리고 가급적이면 또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하는 택배를 받는데 조금 더 아 진짜 잘해드려야지 잘해드리는 것도 물이라도 한 잔 음료수 한 잔 드리고 그거 있어요 제가 고슴도치 키우고 있는데 항상 고슴도치 업체에서 이제 바닥에 까는 거 배딩이나 식료 먹는 거 사료를 시키면 그 사장님은 그게 빨리 갔으면 좋겠고 안전하게 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박스 표면에 생물이 들어있어요 를 붙여주시거든요 스티커를 사실 안에 알고 보면 그런 건 없고 그냥 박스 있고 뭐 종이 있고 그런 건데 그렇게 붙여주신 걸 받으면 잘 왔겠구나 싶으면서도 좀 찝찝한 거예요 괜히 택배 기사분들은 더 수고스럽고 더 고생해야 되니까 그 그 뻥을 친 거구나 박스에다가 왜요 전 오늘도 택배 3개 받아야 되는데 진짜 진짜 마음이 무겁네요 아 난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한 번 말씀드렸지만 물 같은 거 가격 보면 진짜 충격적이시다 6천 몇백 원 무료배송하면 약간 소름 돋는 기분이 있거든 쭈뼛하지 진짜 분명히 이 물을 밑에서 안반에서 파가지고 정수 다해서 그런 거는 초기 투자 비용 어쨌든 플라스틱 값 그치 아니 이게 배송비만 해도 계속 무겁잖아 맞아 아니 그 우체국 그 등기는 무게마다 가격적이라든지 아 그치 그치 와 이거는 정말 그 전에 그 쿠팡맨 이전에는 생각해보면 우체국 택배 기사님들이 그나마 좀 친절하고 그렇죠 또 직원이셨고 그분들이 아마 또 집배원 분들이시잖아요 좀 더 물건이 좀 이렇게 멀쩡하게 오고 박스 같은 것도 보면 그래서 제가 한 어떤 쇼핑몰은 우체국 택배로 받을 건지 우체국이 아닌 택배로 받을 건지 선택해서 우체국 택배를 돈을 조금 더 받고 그걸 선택하게 해주는 쇼핑몰도 있었어요 그렇죠 뭐 어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뭐 계속 얘기하면 돌고 돌 것 같은 그렇죠 이미 제가 또 너무 어떤 말을 또 한 면도 있고 사실 안타까운 건 그래도 그전까지 우리가 다뤘던 건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랬는데 우리가 지금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혹은 제 자신이 뭐 앞으로 무료배송은 사지 말아야겠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아직은 뭐 방법을 이렇게 잘 뚜렷하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그래도 택배기사님들한테 좀 친절하게 해드린 게 좋을 것 같고 적어도 그 마음은 갖고 있자는 거죠 이 무료배송이 무료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행복하게 택배를 받는데 엄청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하고 있다 우리 생각보다 그리고 굉장히 저렴한 이용하고 있다 지금 뭐 그 정도 그 정도만 이미 마음 안에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서로 이렇게 대면할 때 좀 서로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말 한마디라도 좀 더 전화도 좀 잘 받아주시고 네네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 특집은 우린 매일 특집이니까 마무리해놓고 오늘 택배특집 본의 아니게 방송을 통으로 함께하신 호파 기자님은 어떤가요? 네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내용이 듣다 보면 진짜 장난 하다 보니까 힘이 빠지고 막 그러네요 그냥 그냥 오래 녹음해서 힘이 빠진 게 아닐까? 그렇잖아요 밥 먹을 생각에 지금 아 또 이 선배 새끼한테 낚였어 막 이러면서 아 이렇게 기괄할지 몰랐지 이러면서 아 악플 두 개 더 달아야지 막 이러면서 아 제가 된 거 아니에요 바로 이따가 다음 아이디어 보여드릴게 아 됐어 강한 부정은 강한 분정 시키지도 않은 해명을 하고 있어 네 그렇구나 네 오늘 약간 오늘 지쳐보이는 우리 성년은 오늘 간만에 넋스러게 걷고 있어 아니 제가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냥 요새 쉴 틈 없이 계속 회사를 나왔어요 달려왔죠 네 그것도 그렇고 잠을 잘 못 자서 그렇기도 해서 그냥 많이 들었는데 사실 택배 같은 거 저도 많이 봤는데 저희 집은 다세대 주택이 많이 모인 곳이에요 빌라 같은 거 많이 모인데 그러다 보니까 택배 아저씨가 이제 건물 사이에서 1층 밑에부터 뭐시 그러면서 크게 외치면서 막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아 그치 그치 그래서 사실 자다가 뭔가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러면 무슨 저렇게 밑에서부터 저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조금 가라앉게 만들어주는 편이었습니다 우리 택배 3개 받을 거 있는 롤은 저는 정말 다행인 게 정말 흔쾌히 경비실이 맡겨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집에 살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건 다행이죠 나 진짜 전화를 빠락빠락 잘 받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 뭐요 아 아까 그 제가 지난주부터 지난 방송부터 계속 말씀드린다고 드린다고 얘기해놓고 말씀을 못 드려서 아 맞네 중대발표 있죠 중대발표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한마디만 할게요 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것과는 관계없이 청취자분들 중 한 분이 택배 택집 한다는 걸 듣고서 쪽지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오신 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오늘 당일 녹음이라가지고 네네네네네 그 도움을 공교롭게도 받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이 도움은 다음 방송 때 네 잠깐 하죠 택배 특집의 AS로 전화 연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그 택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데 좀 사는 게 엄청 박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만 좀 더 이렇게 뭔가 지금보다 좀 여유롭게 대하면 이거보다 훨씬 그래도 요새 헬조선 헬조선 하는데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군생활하면서도 한번 애들하고 그런 얘기 했었는데 진짜 막 그 막마디로 멋같은 환경 속에서 멋같은 그 지시를 받아가며 무슨 뺑이를 치더라도 그래도 그 안에서 같이 이제 고생하는 사람들끼리만 어느 정도 이렇게 끈끈하거나 뭐 이렇게 좋으면 그래도 그래도 좀 이렇게 해볼 만하거든요 사실은 시스템과 구조가 그지 같을수록 사실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죠 그 안에서 왜냐하면 좋은 환경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지낼 때 잘 지내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럴수록 우리가 정말 사람에 대한 그 존중이나 애정만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점 아 요새는 정말 너무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 벌어지기 때문에 가끔 있잖아요 버스를 타면은 굉장히 그 버스기사님이 밝은 표정을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맞아요 아침에 출근길에 피곤한데 근데 그렇게 해주시면 진짜 출근길이 기분이 좋아요 그분의 그 한마디 때문에 저도 인사하게 되고 감사합니다 하게 된단 말이죠 예전에 워킹홀리데이 갔을 때 그 캐나다에서 버스를 타고 내리고 막 이러면 동네가 한적해요 사실 우리랑 많이 상황이 다르기는 해요 만원 버스가 아니고 하나 크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도 버스가 항상 많이 타지 않고 어차피 동네로 오가는 버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내리면서 땡큐 하면서 내리는 거예요 뒷문으로 내리면서도 저 앞에 있는 기사한테 그게 너무 자연스럽더라고 걔네들이 그럴만한 환경이 좀 조성이 돼 있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우리도 시골이나 이런 데서 버스 이렇게 좀 얼굴도 알고 이러면 더 그럴 수도 있는데 걔네가 그렇기 때문에 훨씬 우리보다 훌륭하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결국은 그런 거에서 아주 아주 사소한 거에서 사람을 때릴 수도 있지만 기분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생각나는 특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오늘은 클로징 멘트를 단체로 여러분께 감사합니다로 한번 끝을 맺어보도록 갑자기 이렇게 오글거리지만 끝나는 강우는구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뭐라고 우리 정말 감사합니다를 생활화하는 밝은 슈퍼시자 K 정치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저희 방송 듣고 있는 어느 누군가도 이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기분 좋든 하루가 되시거나 하루를 마무리하시거나 언제 어디서 들으시든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